안녕하세요 스튜님들 게으른 스프입니다. 옷뿐만 아니라 이제 집안 곳곳에서도 봄 느낌을 내고 싶잖아요. 오늘은 패션앤라이프 플랫폼 하고에서 제가 직접 고른 라이프 아이템 하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동탄 롯데백화점 브이로그 보시면은 하고에서 큐레이션한 샵 16에서 발을 못 댔던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하고는 요즘 핫한 브랜드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의류뿐만 아니라 하고에 입점된 라이프 제품들도 예쁘고 실용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고 앱에서 베스트 탭을 보시면 지금 가장 잘 팔리는 라이프 아이템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픽튜님들을 위해 마련된 15% 추가 할인 쿠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템이 있으신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행 가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페리티의 스퀘어백입니다. 이 가방을 보면은 이제 없던 주말 여행 계획도 만들어서 나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가방의 내부, 외부에 주머니들이 굉장히 야무지게 있어요. 그래서 소지품들을 정리하기에 매우 편하고요. 소재도 생활방수가 되는 그런 가벼운 원단이어서 갖고 다니는데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렌지 컬러로 트리밍된 포인트들도 굉장히 귀엽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여행을 갈 때보다 돌아올 때 무조건 짐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때마다 가방을 꾸였고요. 힘들게 싸느라고 고생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 이 가방은 센스 있게 하단 부분에 확장이 가능합니다. 무려 10리터나 커져서 최대 25리터 부피의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가방인데요. 딱 보니까 여기에는 더러워진 신발 같은 것을 따로 넣기에도 좋아 보여서 여행 가방뿐만 아니라 운동 가방으로 쓰기에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 남편도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운동 좋아하는 남자친구 선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장점은 여행 가방답게 이렇게 캐리어 핸들에도 결착이 가능합니다. 캐리어 위에 이런 보조 가방을 얹어서 다니면 여권이나 지갑, 차표 꺼내기에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페리티 가방은 이렇게 지퍼를 열어주면 캐리어 손잡이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슬쩍슬쩍 보이는 이 예쁜 민트색의 캐리어도 페리티 제품인데 진짜 너무 예쁘죠. 이 캐리어는 3월 25일까지 하고에서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세요. 다음은 TWB의 타월 제품들입니다. 제가 트러블성 피부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수건이에요. 수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면 얼굴을 트러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6개월에 한 번, 늦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사용하던 수건을 싹 교체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왕이면 예쁘고 좋은 걸로 교체를 해주면 좋겠죠. TWB 타월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굉장히 부드럽고요. 톡톡한 편이에요. 40수 100% 면사를 사용한 그런 수건인데 피부에 닿는 촉감이 매우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그 목화 본연의 색상이래요. 별도의 표백 염색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색상을 가진 타월이라서 더 안심하면서 얼굴도 닿고 있습니다. 심플한 이 수건의 패턴 덕분에 가지런하게 개켜서 욕실에 두었을 때 만족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스트라이프 라인은 남녀노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고요. 조금 더 위트 있는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CT 시리즈 추천드려요. 도시마다 조금씩 배색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베를린은 하고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상품입니다. 제가 봐도 베를린 배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15% 추가 할인 쿠폰으로 이 TWB 타월들도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참에 욕실 수건들을 다 교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이 페리티 스퀘어백에다가 TWB 타워를 이렇게 센스있게 챙겨 나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에 캠핑이나 글램핑 자주 나가시잖아요. 이렇게 챙겨가시면 밖에서도 예쁜 타월 감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말 귀여운 도어매트가 있어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리튼 제품이고요. 브릭 체크 디자인이에요. 제가 거실이랑 침실에는 러그로 포인트를 줬었는데 주방에는 마땅한 매트를 못 찾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그 식탁 의자 쿠션 색깔이 살짝 탁한 그런 오렌지 벽돌 색인데 그게 제가 고른 이 리튼 도어매트 색상하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장고 앞에 둬도 예쁘고 싱크대 앞에 둬도 예쁘고 욕실 문 앞에 둬도 예쁘고 막 어디에다가 둬도 예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단모 매트여서 털날림이 없고요. 맨발에 닿았을 때에도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폭신합니다. 이번 도어매트 때문에 리튼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리튼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런 다양한 패브릭 제품뿐만 아니라 미드센츄리 느낌의 가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집 꾸미기 하실 때 리튼 포트폴리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집에서 이제 커피나 차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예쁘다고 손뼉치면서 공감해 주실 만한 아이템들인데요. 바로 카몸의 키친 제품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 플리츠 직화 유리포트예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주름이 예쁘게 잡힌 그런 디자인인데 입구도 넓어서 세척이 편한 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았던 거는 직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티팟 제품 다른 거를 쓰고 있었는데 저희 집 거는 직접 열을 가할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어서 전기 포트에 물을 따로 데워가지고 그거를 티팟에 다시 부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카몸의 키친의 이 포트는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직화 사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 하나로 물도 끓이고 차도 동시에 우릴 수 있는 점이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대신에 너무 강한 불은 안 돼요. 저는 핫초코 마시고 싶을 때 여기에 우유도 약불로 데워서 맛있게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몸의 키친의 시그니처 인기 아이템인 포근한 컵홀더 세트인데요. 요즘에는 아이스를 즐겨 마시다 보니까 얼음을 잔뜩 넣어도 거뜬한 높이의 텀블러 사이즈를 택했습니다. 같이 오는 이 컵홀더를 좀 보시면 점점 따뜻해지는 그런 요즘 날씨에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내추럴한 종이밀집 소재인데 이게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된 거여서 되게 자연스럽고 멋스럽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터가 빠지면 섭하잖아요. 이것도 카몸의 키친 제품인데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단단하고 실제로 보면 고급스러운 광택이 더 나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예쁜 카몸의 키친 제품들로 올 봄에는 제가 집에 있는 차들을 열심히 우려 마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가비의 도미노 니트 블랭킷입니다. 이전에 홈투어 영상에서 제가 소파에서 담요 덮고 생활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때 보여드린 담요는 두툼한 겨울 담요였는데 이제 봄이 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가벼운 그러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의 담요로 바꿔줬어요. 받아보니까 포장도 너무 예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예뻐서 골랐는데 만졌을 때 첫 촉감이 너무 좋아요. 선물로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도미노 같은 이 직사각형들이 초록초록한 색깔이다 보니까 소파에 살짝 걸쳐두기만 해도 봄 느낌이 뭔가 확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보시면 앞뒷면이 좀 달라서 집 분위기에 맞춰서 원하시는 면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블랭킷으로 나온 제품인데 뒤에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거를 붙이면은 럭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지겹게 느껴지는 순간 되게 자주 찾아오잖아요. 이런 패브릭 제품들을 활용해서 기분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게으른 수프 더보기란에 하고와 게으른 수프의 기획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해당 페이지에서 게으른 수프 픽 15% 추가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기존에 있는 할인율과 더해져서 무려 최대 53%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챙길 수 있는 할인율은 모두 다 야무지게 챙기셔서요. 만족스러운 쇼핑을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빨리 돌아와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계신 r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